저의 병력은 사원 금방의 위치를 확보하고, 달달임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싸움은 진정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형제요. 저의 병력은 진정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성원을 봉쇄내라. 마시갈리. 내가 일을 끝낼 때까지 다우도 못들어. 군진병을 구역하는 자는 뒤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되게 있어 보이냐? 전달의 군주가 이곳은 분리한 전쟁입니다. 메카 애들 같아.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체라툰이. 이 땅은 언제 폭발해지지 못하냐? 뭐라구요? 요거 뭘 나오는거잖아 그냥 터지는거 가스 계속 주워야돼? 크아 죽어? 아 요 똑같이 취해자 뽑으면 안되요 이것도? 아 취해자가 좋은데 그래서 이거 이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뭐 어쩌라고 어디로 이동해 아 어디로 이동해? 짜식아 오오 침절이 게임 어디부터 할지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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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드에 대해서 균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에스빈 가스를 수집하여 서둘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거 한번 터지면 다시 안나와? 이 띠지한테 안 띠키려면 내가 먹어야 된다 이거구나 네 스크래퍼 이 곳에 나온다? 한 번 나오면 더 안나오나 보네 ㅋㅋ 쟤는 거스 없는거? 뭐와? 반올 다음은 어딘데? 다음으로 가르쳐줘 다음으로 가르쳐줘 막혀지겠지 저기 더 이쁘다 다음으로 가르쳐줘 안뒀어? 근데 지금 사기 챔프를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와 케이트 둬줘야겠다 개굳은 개남대 저거의 공격으로 가르쳐줘 완전히 공허의 공허가 공허의 공허가 공허의 공허 공허의 공허가 자동으로 파티 다스네야, 아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주작자 뽑아야 되잖아, 질럭만을 안 되잖아 아, 뭐야 이게 아, 사기당했네, 사기당했네 아,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아 너무 가스가 없어 가스 주우잖아 아니 죽으면은 병력을 지나가야 돼 병력이 다 있잖아 욕가 없어 욕 원 욕 욕 욕 욕 어른네 공원에서는 어른네 대공유닛으로 확보해야 된다고요? 망한 시점 아니야 이거? 여기 여기서 싸웠구나 여기 좀 나중에 치면 되잖아 일단 가스부터 먹고 나중에 칩시다 내 목숨 아유엘 내 목숨 아유엘 아 뭐야? 똥사랑이 죽었어 캐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아래 캐논을 좀 지워놓고 여기 아래 내 목숨을 원해 우리 아래 이 위치들에서 추가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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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을 지은 다음에 육인해 온건 가스내가 오 그리고 어떨까 도망가 동일이 공격되지 않는 역임이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오 그리고 어떨까 가스내가 오 그러고 어떨까 여유롭게 주네 이제 개마음이? 아 왜 저? 내가 훨씬 많은데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거 인간적으로 내가 병력이 훨씬 개많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기가 어떻게 나오네? 야 누가 나오래? 어우 어렵네? 와 게임이 쓰레기다 쓰레기 소프스를 좀 공부를 해야 했네 약간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약간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아 내가 보기에는 시작부터 굴러가지고 방금 잘했는데 시작이 굴렀어 시작이 처음이 굴렀어 처음이 가스는 그냥 드라운 한 개만 더 지워줘도 되겠네 아 업그레이드 중요성을 알았어요 스테라톨린 행성 핵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계측기가 현재의 지진 압력을 알려줄 겁니다 이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불사지로 뽑으라고요? 오케오케오케 기상으로 가라고? 올 광전가고 업그레이드 충실 오케오케오케 아니 광전가면 간첩이야 아씨 쓰레기 아이 쓰레기를 제어 말이 좀 심했네요 아이 낙제 맙시다 인간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 좋게 좋게 어? 빨리빨리 해서 깨고 로드컵 봐야될거 아닙니까 저도 저도 로드컵 봐야죠 왜그래요 아이씨 빈정은 하날뻔했네 오늘 10시 아니에요? 1시에요? 질런 유닛으로 깨는건 맞는거같애 질런 유닛으로 깨는건 맞는거같애 가스가 없으니까 질런만 주장참 뽑아서 나온 돈은 싹 다 업그레이로 돌리고 4시야 5시 배부로 기타 6시 2시 6시 넌 이제 어둠의 시기야 아무 쓸모도 없다. 그분께선 네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아니 왜 적점사를 하냐고 기분 나쁘게 어 이거 갔으면 저거 안 보는 게 낫겠다. 좀 많아 보이네.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이고 부끄럽지 않나? 벽에 내 목숨을 얻은 것 같다. 아이고 못해. 또 다른 분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균열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아유 집중하고 있지. 아 히스타타가 좋다고 아 일꾼도 이거 병이야 병 아 이 새끼들 아 왜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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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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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시키는대로 업그레이드 잘하고 있잖아요 왜왜왜 업그레이드하고 진로만 뽑으면 이긴다며 오른쪽 가스? 이쪽말고? 여기여기여기? 오케오케 에이 오 아쿠 있어 아쿠 아쿠 어이 얘들아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기껏 지원하둔임마 어 Or 병원 굳이 안 건드려도 되겠지 어 나 돈 개맞네 잠깐만 얘야 야야야야야야 빡 뉴인 작전 뉴인 작전 거의 캐럴 무의미한 것 같애 또 다른 분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균열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뚫겠지 이제 뚫겠죠 예간형은 보고 가자 예간형은 보고 가자 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각에서 멋있다 이건 진짜 어 잠깐 있지 brot, глав관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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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짜증나는게 병력을 미치네 자꾸 새끼들이 어 뭐야 어이 두개가 한번에 내 공주니 어디갔어? 아이 잘 안보이게 생겼어 아 이거 나의 공주니 나의 공주니 아 그니까 힝힝힝힝힝 힝힝힝 아 이거 왜 꼈어? 뒤져 아 뭐 때리냐 아 추적자 아 왜 자꾸 추적자 뽑지? 아 어 습관이야 습관 아 아 쟤 개쎄다 질라 없으니까 못 이기겠다 잠깐만 위기인데? 또? 아 잠깐만 잘해놓고 아 개노가 나 왜 병력이 내가 훨씬 많아는데? 개사기네 저거 알았어 알았어 광전 먹을게 광전 먹을게 아 연주에서는 시 시 실적할 것 같은데 네 병 한번 모으고 갑시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아 나 이 차관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아 나 옛날에 그냥 토스 그거 뽑는게 나온 것 같아 테크요? 이거 가스 가스 모자를 안 타는게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 소고 싶어 나도 공업폭기 게임 좋은 것 같아 아 차관이 더 무조건 좋은거 아니에요? 근데? 헷갈려 차관 근데 어우 씨 이 새끼들 시벅 파기다 아 누구? 여기 군대? 싸갑순 있어 불쌍하자 하는데 하 아 실직 한 것도 억울한데 군대까지 끌려가면 워 씨 뭐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 레이저 쓰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어 저한테 조프 다 먹었나? 멀티더이씨 보인트 부족 19시 12시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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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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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멀티가 뜰구만! been used for the wild 아 씨 멀티가 있는 줄기도 모르겠는데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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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미션 하나 더 음..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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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잠깐만 손님 왜 이리세요 깜짝이야 이 병력한 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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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맘을 아.. 아.. 어.. 아.. 아.. 제비 아.. 으흫 gef 아.. 아, 저기가 센데였구만? 가슴이 잔뜩 뽑으면 되겠다 아, 이거 한 번 된데도 가스가 나오네?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네? 어, 가스 개많아 올파스 끼워야 되겠다 뭐야, 이 길이 아닌가? 아, 빡치게 하네? 어디야? 아, 형님! 저 길이 그냥 힐러 대농네, 버신은 이게 길이 어디야? 아, 이리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위쪽 길인가? 어, 병력이 엄청 초라인인 것 같아 거품 껴세점이 이게 하귀만 아, 형님!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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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ão 정도. 아, map Cancer 아 그런 거 같아 근데 이미 끌고 온 애를 teử 둘... 아, 바보들! 적당히 와! 아 이 아랫길로 가는거구나 사람들이 길이 있는게 아니라 거짓은 쇠고지 안되네 질러서 엄청 달고 온거같아 날파랭이 부의 상빙이라서 돈이 넘쳐나니까 저거 자꾸 앉아있는거야 내 파일론 어디였어 오 터졌어 오 터졌어 못밀려나? 지금 밀면? 개꿀 두개였어 업그레어? 다했는데? 없어요 업그레기 아 업그레기 다했지 깜찍여 하아 마지막성이네 마지막성 으으 음 네네네네네네 구경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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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 질까? 안 될 것 같은데 전사들이 전력을 다 해 싸워라 그럼 사원은 우리의 것이 되니라 전진하라 영광의 전장으로 개쎄네 돈 없는데? 얘도 생산하나? 생산하겠지? 시간껏 내치는데? 시간껏 내치는데 시간껏 내치는데? 시간껏 내치는데 다행이네 여행은 최소한이기 전장으로 마쇼 줄지 깨겠지 설마 못 깨겠어? 어 잠깐만 에이 설마 어깨 그 먹기 이 날은 어깨 이 날은 자 이 날은 다음은 어깨 저거는 어느 시점이야? 한 번 한타 망한 시점 같은데 이거? 한타 망한 시점이네. 아니야 이전 블록이가 있을거야. 미래가 좀 괜찮을거야 이거는. 그래 여기 여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만 할만해. 아직 할만해. 없어.... 그거 먹고 오래. Number to diego Wow figure. 그ifi oegśmy 다 먹고 오래. 그게 맞는 방, 막 그게 맞는 건 이 가스가 계속 나오면은 이게 좀 더 뭐 템 차이며 깨겠지 뭐 깨 있습니까? 어, 그게 나올 것 같아 우와 ㄷㄷ 히힛 아 왜 팔론사이 원래 안 끼는데 왜 키고 끼지 이거 아아스타 지금 이상하네 스타원도 안 꼈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First 왜 퍼즐맨에서 꼼지 아니고 원딜이라서 그래 원딜이라서 아니 가스가 남잖아 아니 가스가 남아있는건데 왜왜왜 라스트 마지막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세이브해야지 아 저장충 싫은데 이거 쓸일을 없앨거니까 뭐 업그레이드 끝나면 갑시다 끝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4월은 유일의 것이 되리라 전진하 영광의 전장으로 깬다고 깬다고 아니 사기킬이라서 안쓰고 깰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롤드컵 쓰네 롤드컵 때문에 내가 사기 챔프라서 안쓰고 깰려고 그랬어 원래 롤드컵 때문에 내가 그냥 깬다 하아 사기다 근데 이거 진짜 왜케 세 이거? 장노겨 건들면 죽어 와아 미쳤다 공어가 사기네 공어가 사기여 어 이게 그냥 구경만하는데 개꿀 이거 구경하는거 아냐? 업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봐 토스트가 없고 다 박살내기여 그치 힐 버터 너무 멋있네 이게 프로토스텔널 하하핳 이번 프로토스의 잘가오는것 퇴사들어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두운 포리라스, 형제여 풀 업적? 캬아 풀 업적 오졌다 업적 풀 연결체를 모두 파괴하는게 하나 있었네 본편 11월 10일이요